안녕하세요. 인연중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서탈린식 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거는 우리나라 선거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지만 이 선거에서는 당국이 대표를 내정하고 주민은 찬반투표에 참여합니다. 이 방식으로 하면 내정된 사람이 거의 90 내지 100% 다 당선됩니다. 그래서 이 선거는 상당히 기만적인 선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소련은 폴란드를 비롯해서 동유럽 여러 나라를 공산화시킵니다. 선거에 의해서 공산화시켜버립니다. 이런 방식이 바로 또 북한에도 도입된 것이죠. 이 선거는 두 가지 단계를 밟습니다. 하나는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후보자를 내정해야 됩니다. 후보자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 후보자에 대해서 선거구별로 북한 주민이 찬반투표하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1946년 2월에 북한에서는 북조선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 상당히 긴데 줄여서 북민전이라고 합니다. 이런 연합단체를 만듭니다. 이 연합단체는 4개 정당 그리고 여러 동맹이라든지 여러 단체 합쳐서 15개 정당 단체가 참여해서 북민전이 결성됩니다. 결국은 공산당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김일성의 당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공산당 북부조선분국 그리고 조선신민당 조선민주당 천도교 청구당 그 외의 여러 동맹단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후보자를 내정을 합니다. 먼저 그 절차를 보면 소련 점령군이 후보가 될 만한 사람들을 심사해서 정해줍니다. 그러면 북민전 15개 정당 단체가 그 중에서 한 명, 거의 다 한 명을 선정을 합니다. 뭐 예외적으로 두 명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 5도 전역에서 후보자가 될 사람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후보자에 대해서 선거구별로 북한 주민이 참여해서 확정하는 어떤 그런 투표 행위를 합니다. 북한의 그 투표소 모습을 보면은 투표함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흰색 투표함, 하나는 흑색 투표함이고 기표용지에는 후보자가 한 명입니다. 한 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기표용지를 가지고 가서 찬성하면 흰색 투표함, 반대하면 흑색, 검은색 투표함에 넣어라. 이런 식입니다. 소련 당국은 소련 당국이나 그 공산주의자들은 이 선거를 위해 가지고 여러 캠페인도 벌이고 해서 미리 분위기를 띄웁니다. 시골 구석구석까지 찾아가서 여러분들 한 표를 행사해야 된다. 이제는 인민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서 국가의사결정에 참여해 한 표를 행사해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또 그런 투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투표소마다 타가소를 운영해 가지고 주부들도 아이를 맡겨놓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투표 마쳤을 때는 잔치같이 이렇게 축제를 벌이는 어떤 그런 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하는데 흑색, 백색 투표함, 기표용지를 거기서 찬성하면 흰색, 반대하면 검은색 투표함에 넣어라. 당국자들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반대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반대 투표함에 넣는데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선거를 한 결과 나중에 1946년 11월 초에 그 인민위원회 대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참여율이 99%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참여자 중에서 찬성율이 97% 이상입니다. 이건 꿈의 숫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는 안 되고 또 실제로 환자라든지 또는 거동불편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참여하지 않고는 99%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런 참여가 아주 강요라든지 이렇게 압박이 작용해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찬성율도 당국자들이 지켜보는 데서 흑색함에 넣기 어렵다는 것 결국 그것이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공산당이 내정된 사람이 거의 전부 당선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기만적인 성격이죠. 이 선거 방식에 대해서 스탈린은 이렇게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제정 러시아 시절 짜르 체제에서 농로와 같은 그런 러시아 인민들에게 무슨 권리가 있었겠느냐 그런데 공산국가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투표에 참여해서 국가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인민이 주인된 세상 아니냐 이렇게 자랑을 하고 북한이 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왕조 때 어떻게 백성들의 권리가 보장됐겠느냐 그리고 일제강쟁기 때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에게 권리를 줬겠느냐 그런데 지금 이런 공산국가에서 이렇게까지 인민들에게 권리를 주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얼마나 좋으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선거에 대해서 이 선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명분을 찾는 사람들은 또 이런 주장도 합니다. 그래도 이 후보자들이 난립하지 않고 우리나라나 이런 자본적인 국가에서는 일부 이익 보수 또는 진보 이런 일부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해서 이렇게 경합을 벌이지만 여기서는 인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엄선했다. 그것도 북한을 대표하는 정당단체 15개 단체가 모여가지고 거기서 아주 엄격하게 선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믿을 만하고 백성들은 주민들은 그냥 믿고 우리 당국을 믿고 내정된 사람에게 찬성 투표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으니까 성공했다고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오면은 그 선거 시즌이 되면은 일부 야당과 또 군소정당 간에 이렇게 후보 단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후보 단일화해서 당선시키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굉장히 유사한 어떤 그 공산주의 방식과 유사한 그런 측면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선시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방식은 기본적으로 공산당,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을 배제시킨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급적으로 봤을 때 부르조아지, 지주라든지 자본가라든지 또는 종교인, 우익인사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반동으로 규정되어 가지고 그 사회에서 매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참여할 수 없다. 전부 다 붉은색계통. 그런 사람들, 정당단체 사람들만이 참여하는 그런 우리들, 자기들만의 잔치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또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1989년에 와서 보면은 기만적인 성격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공산국가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스탈린식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를 하게 되면은 거의 다가 당국에서 내정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지 않습니다. 지도자라든지 또는 국회의원,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국민이 교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권력을 잡은 쪽에서 이미 후보자를 내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민이 대표를 교체할 수 없다. 대표를 교체하지 못하면 정권을 교체 못하는 거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9년에 예를 보면은 당시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동료로 공산국가들이 전부 체제전화하지 않습니까? 이때 처음으로 공산국가들이 자유평등 비밀 보통선거를 합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은 선거를 한 거죠. 이 선거는 기본적으로 눈치 볼 것 없이 대표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실정을 했던 공산당 소속 의원들을 뽑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정부 정책의 실정을 하고 국민이 살기 어렵게 만들었던 정당과 정당 소속원들을 왜 뽑겠습니까? 그때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선거 그런 스탈린식 선거가 아닌 선거를 해서 동유럽 각국이 전부 다 공산정권을 붕괴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산주의자들을 뽑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공산주의자로 이루어진 정권도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체제전화 시기에 동유럽은 무혈혁명을 했다 그럽니다. 피 흘리지 않고 정권을 교체했다는 것 그게 진정한 자유선거를 하게 되면 정권을 교체할 수 있고 그것이 피 흘리지 않고 공산주의를 벗어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스탈린식 선거는 기만적인 선거였고 결국은 공산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공산주의가 집권하고 공산주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에 불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